205 건물주 유재석, 탈탈 털린 세무조사 결과 충격, 알고보니 1972년 8월생으로 현재 나의 52세, 1991년 KBS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국민 MC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방송인 그의 대표작은 무한도전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 배려심과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왔고 방송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19회 대상 수상을 기록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 데일리 스포츠 한국이 선정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거의 매해마다 1위짜리를 놓치지 않는 위험 3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스캔들 하나 없었던 개그맨이자 방송인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유재석입니다. 그런데 200억 건물주로 등극한 그가 최근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국세청 세무조사팀은 유재석의 세금납부 실체에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33년 동안 스캔들 하나 없이 방송을 해온 유재석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의 재산 총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약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유재석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20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재석은 검소한 이미지로 유명하며 부동산 투자보다는 자동차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사회선행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15년째 매달 500만원씩 기부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 6천만원 2005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에 천만원 2013년에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26만장의 연탄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부할 때 자신의 기부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개된 기부보다 실제 기부한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한국 희극인계는 과거 군기로 심한 걸로 악명이 높았는데 유재석은 이런 것을 싫어해 후배들에게 일절 군기를 안 잡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대선배인 심형래가 이창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유재석과 그의 동기인 김수용과 함께 군기를 잡으라고 요구했지만 둘 다 군기를 잡지 않는 성격에 마음도 약하고 해서 화장실로 데려가 군기를 잡는 신흥만 했는데 심형래에게 들켜서 셋 다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다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웹예능 찐경규에 출연한 이경규는 인터뷰 중 원래 연예인은 착하면 안 된다. 약간의 스캔들도 있고 만만하게 씹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줘야 연예인이라고 생각한다. 걔 유재석은 근데 그걸 넘어섰다. 고 김수환 추기경급에 가깝다.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이수구는 내가 재석이 형을 항상 도덕 선생님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홍진경은 재석이 오빠는 역사에 남을 사람이고 역사에 남지 않을까 살아있는 전설 인간계를 벗어나 천상계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재석은 그만큼 매사에 모범적이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아끼는 진정한 방송인인 것 같습니다. 유재석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유재석은 부모님과 함께 자랐으며 그의 부모님은 그가 방송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두 명의 여동생이 있으며 2008년 MBC 아나운서 출신인 나경은과 결혼했습니다. 유재석과 나경은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 유지호는 2010년생이고 딸 유나은은 2018년생입니다. 유재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방송에서도 가족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곤 합니다. 이렇게 가정적이고 모범적이며 착한 국민 MC 유재석이 지난해 200억 원대 건물주에 등극한 가운데 얼마 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관계자도 놀랄 정도로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 등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남세무소 조사과는 지난 6월 7월 중에 유재석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성실히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이 많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10중 8구 탈세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인데 유재석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로 과거 유재석이 매입한 수백억대 건물과 고액 출연료 등 연소득을 감안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지난해 서울 연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90.3평 토지와 토지면적 83.2평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에 구입해 약 200억원의 건물주가 됐습니다. 땅은 기존의 5층 건물을 허문 나대지를 평당 1억 2,839만원에 구입했고 인접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은 평당 9,85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 대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전금 현금 구입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돈 많은 연예인들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재석이 구입한 토지의 주변에는 소속사 안테나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있고 공교롭게도 매입 시기가 소속사의 3대 주주로 등극한 때로 알려져 제2의 사옥을 지을 부지인 것은 아닌지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공개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 조사기관 담당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유재석은 세금 누락 등 그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혹 탈세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세무상 오류 또는 회계착오라고 항변하는데 앞으로는 잠정적 탈세 의혹 연예인들이 유재석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석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는 실수나 오류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탈세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했다. 이제라도 납부하겠다 등과 같은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유재석은 그런 실수조차 허용치 않았습니다. 유재석 정도 되면 옆에서 세금 전문가가 꼼꼼히 챙기며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유재석은 올해 전세 사례를 끝내고 새 집으로 이사해 자가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집 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를 구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테고 어찌어찌 하다보니 자기 집을 구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려 15년 이상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지만 지난 5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브라이튼 N40에 등기를 마친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유재석은 이 아파트를 86억 6,570만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199제곱미터 펜트하우스로 방 4개와 화장실 3개,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하고 건물에 전담 관리자가 상주해 있으며 특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한효주와 같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대중은 돈 많은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얼마에 구입하여 얼마 주고 팔아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느니 등의 뉴스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탈세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냉대하기 십상입니다. 돈 많은 인기 연예인들의 처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33년간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해오면서 그런 잡음 하나 없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훌륭한 방송인으로 남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재석이 수백억 건물주가 되었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실수를 허용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